열심히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긴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 전쟁의 능력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건가? 마음에 안타까운 일, 괴로운 일, 또 너무너무 두려운 문제 다 기도해도 좋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사도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듣고 어떤 기도는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내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 기도조차도 주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여러 성도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 안에 구하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이 내 기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예수님 마음에 모신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기도에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좀 깊은 기도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진짜 변화가 오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임하는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첫 번째 응답이 성령으로 오세요 누가 보검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오늘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아니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한데 무슨 성령이 아니에요 아이가 울면요 제일 먼저 응답이 엄마잖아요 배가 고파서 울어도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도 몸이 아파 울어도 먼저 오는 응답은 엄마잖아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은 성령님으로 오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응답은 다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문제를 기가 막히게 다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도 평안과 감사를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승리예요 마귀여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와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겨요 성령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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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